강한 서브 리시브에 냈고요 다시 한번 그대로 속공 득점 성공 이나대학교의 서브 한광호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대로 밀어넣는 송원근 넉 점차 뒤져 있습니다 리시브에 냈고 그대로 속공 성공하는 송원근 이나대학교는 한국민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공격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시브에 냈고 왼쪽에서 블락 성공하는 이나대학교 송원근입니다 주먹을 불끈지고 포트를 돌고 있습니다 한국민의 서브 이강호의 리시브 불안했고요 그대로 다이렉트 킬 성공을 하는 송원근